객식구인 벌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다는데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 비위에 조금만 벗어렸다 싶으면 날카로운 침으로 바로 복수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벌들과의 살벌한 동거가 두렵고 당황스러운 권빛은 이 집 식구들 뿐만 아니다 진짜 아플텐데 평상시 이댁 마당을 제 집 드나들듯 마시로던 동네 비둘기들이 바닥에 뭐 먹을 건 없는지 살피기 무섭게 다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나 벌들 때문에 와 이건 완전히 벌들의 역습이다 그나마 이댁에서 유일하게 벌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게 바로 얘 코야다 코야 마당을 뛰어노는 게 유일한 업이자 낙인지라 누가 봐도 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대상 쏘였나? 아닐 텐데 하자 무더운 한가 봐요 잘했어 잘했어 오이 진짜 잘했어 어이구 맞아요 야 이뿐 때면 안 된다니 이 벌에 솜은이 털 안 봐 아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토야를 급히 집으로 격리 조치 시켰는데 가만있어봐 근데 나 여기 있으면 벌의 일로는 못 들어오나 대하산이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얼핏 봐도 우리 가깝지 않은 거리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집마당에 벌떼가 털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모셨다 저기 대체 이 많은 벌들이 어디서 나와 어쩌다가 여기에 자리를 찾게 된 건가요? 이걸 우리는 이제 분봉이라고 합니다 분봉이요? 분봉이 뭐예요? 쉽게 말해서 분가하는 겁니다 분가? 그러니까 벌들도 사람처럼 분가를 한다고요? 원래 있던 왕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왕을 하나 만들어놓고 일벌들과 같이 새 집을 찾아서 떠나온 겁니다 꿀벌의 경우 봄 번식기가 다가오면 여왕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데 새 여왕벌이 알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기존의 여왕벌은 자신의 집을 새 여왕벌에게 물려주고 절반의 일벌만 데리고 집을 나온다고 이들 역시 어미 여왕벌이 이끌고 나온 무리 중 하나다 동물농장 공부도 시켜주고 참 좋네 근데 요래 앉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가다가 쉬었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거기 기다리면 가요? 비록 여기에 집을 지을 건 아니지만 꽃과 화초가 넉넉한 이곳은 집터를 찾아 여러 날을 헤맸을 벌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라는가 음 2, 3일 휴식을 마치면 떠날 예정 그런데 녀석들 영 떠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데 떠날까요? 모인 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뭉쳐져 있거든요 추우니까 안에서 열을 내고 왕을 보호하고 있어요 왕 보고 싶어요 현재 실외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약 14도 온도기를 꿀벌 물이 안쪽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보자 오 무려 34도 바깥 기온과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 거의 사람 온도네요 그렇다면 휴식을 취할 땐 꿀벌 모두가 이렇게 가만히 서로 붙어서 채움만 유지하고 있느냐 저 여왕벌은 좋겠네요 그건 결코 아니다 녀석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물이 밖으로 나와 날아가는 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아 교대로 뭐 하나봐요 이들은 바로 정찰병이란 이름의 일벌들로서 무리를 대표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새 집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꿀벌들에게 좋은 집터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변에 꿀을 모을 수 있는 꽃이 많아 먹이 활동이 용이한 것을 말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다 싶으면 탐색을 마치고 물 위로 돌아와 다른 벌들에게 자신이 알아온 정보를 일일이 전달한다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는 것 날개로 왔나봐요 벌들 무리에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의사소통이지 우리 사람 말라듯이 사람에게 말이 있다면 벌들에겐 춤이 있다 꼬리와 날개를 힘껏 흔들어 꼬리춤을 추면 다른 벌들은 열심히 그 뒤에부터 춤을 보고 따라하며 청찰벌이 전달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데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곳으로 이런 녀석들은 보금자리를